자 이번에 정식 출시한 몰렛 레드 잭이라는 하이퍼 FPS 게임 굉장히 스피드하고 기록을 세우는 스피드런에 취중한 그런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작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약간 90년대 애니메이션 게임성으로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픽은 일단 굉장히 합격이네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챕터 선택 보통 도전 어려움 펄마데프 FPS계 상남자용 타이머 없음 클래식 슈터 줄거리만 보고 싶어요 아 스토리가 있구나 얻기 쉬운 베테랑 FPS로 가볼까 도전으로 가자 도전으로 가자 춤추듯이 흐르는 게 중요합니다 먼 미래 인간과 인터넷이 새로운 존재로 합쳐졌습니다 인간에게 10초마다 도파민이 필요하며 도파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부자 인공지능 로봇인 로벅만장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잘 됐네 10초마의 삶 10초 지났는데요? 지금 두 번 죽었는데요? 지금 두 번 죽었는데요? What? 지금 두 번 죽은 연세지는 어.. 우와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저렇게 밟네? 짠다 역시 상남자 몰란 마자 지금 한 다섯번 죽었거든요 도파민 분비 안되서 저 아련한 눈빛 뭐야 어디가 어어 왜이렇게 변태같아 왜이렇게 훅훅거리고 있어 오 WASD를 사용해 이동합니다 와 야 진짜 속도감 돌았네 중간이 괜찮다 아예 없는거 와이씨 쟤네 빨리 쏘네 마우스 으클릭을 이용해 돌진하거나 슬라이드합니다 소다로 생명회복 발차기 자판기를 차거나 쏘아서 소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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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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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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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을 사용해 아이템으로 적을 처리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치유하세요 쟤 어깨가 왜이렇게 들썩거리고 있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어 나 죽어 이런 느낌이구나 10층? 아 죽으면 영원히 죽는게 아니라 부활할 수는 있나봐요 왜 피해 와... 어려워 와... 빨리 갈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나 이거 지금 왜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재장전이 이걸로 아니 방금 죽였는데 왜 그 수명이 안 늘어났지 총알을 맞아서 그런가 아 이게 그 시간이 늘어나는게 되게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나 뭐야 여기 달리기가 안돼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이제 알겠어요 아 이거 왜 아 이 컨트롤이 내 맘대로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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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 못잡겠어요 업그레이드를 구매할 수 있네? 기관총 다음 보스의 생명력 막대 감소 슬로우 모션 마지막 남은 생명 3초 동안 슬로우 모션을 활성화합니다 이걸로 가자 아 쉬프트 대시랑 우클릭 대시랑 다른 거야? 어찌거나 이게 모든 적을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밀치면서 막 가야 돼 그런 느낌의 게임이야 으으으으으으으 추가 탄창 탄환수 적을 찬 다음? 다음 사격에서 2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쉬프트는 발차기만 우클릭은 근접무기랑 발차기인데 이상하게 쉬프트를 쓰면 가끔 공격이 안 나가요 아 오케이 우클릭으로 가면 되는 거지? 우클릭으로 가면 되는 거지? 어 나 죽는다 낭구가악 아이템이나 처치를 사용하지 않고 대시만 하고 싶다면 돌짓만 사용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들어가 그냥 유독한 냄새 너무 남자다워져서 적과 닿으면 적이 약해집니다 오 검 괜찮은데 옆에 채팅창이예요? 네 우리 방송 채팅창도 이렇게 막 올라갔으면 좋겠다 레일건 적을 처치하면 다음 몇초간 검으로 두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좋은데? 어 기둥 어 기둥 공격하여 아주 가까운 적의 총알을 굴절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계속 그냥 칼트리로 가는거야? 오케이 칼트리로 가자 제가 이벌로 도망치고 너무 많아요 칼트리로 가득 어휴 정신없어 빈 소다캔을 던지면 폭발합니다 어 던져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로 아 아 끝 폭발 보너스 이 업그레이드는 적을 폭발시킨 후 추가 보너스 1초를 제공합니다 이걸로 가자 으나 안 돼 이렇게 험앙하게 어렵지? 여기서 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이씨 기분 나쁜데 보통으로 해보자 차이가 심한가? 5 파이어 소드 이 업그레이드는 드론을 쳐서 죽이는 추가 보너스 1초를 제공합니다. 아 근데 나 칼이 좀 내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 장전을 안해도 돼서 그게 좋네. 왜 안맞아.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추가 생명 1초. 오 11초로 늘었어. 들어가야 돼. 적의 호두를 까면 1초에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너무 샤니네. 하지만 맘에 들어. 컨트롤 되게 헷갈리네. 10초간 이중무장 총을 제공하는 특별한 소다가 자판기에서 나옵니다. 후회에 들어가면. 후회에 들어가면. 이제 더 추진을 해야 돼. 후회에 들어가면. 창작에 들어가면. 확실히 쉬운거 같네요 애들이 한방에 탁탁탁 죽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해 처리하면 추가 1초를 획득합니다 총 9b 바 바 바...! 다음에! 잘하고 있는건가 추가 생명 2초 13초가 될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아 못 때렸다 각 스테이지의 출구 위치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아 왜이렇게 이게 그 대쉬할때 약간 얼음에 미끄러지는거같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돼 아 왜 깽겨 드론차기 업그레이드는 드론을 타서 주기에는 추가 보너스 1초를 제공합니다 드론차기 업그레이드는 드론을 타서 주기에는 추가 보너스 1초를 제공합니다 어? 헉! 이제 맞으면 안되는거야? 시간제한이 없어진 대신에? 저건가보다 저건가보다 죽어! 죽어! 이야! 죽어! 됐어? 어 이제 어떡해? 아 여기로 가면 되는건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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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술수있네 오 부술수있네 랭크 A 처리한 로봇이 많아야지 높은 랭크를 얻을 수 있나봐 영구 지속 파워 선택 오 한 챕터를 클리어하면은 영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영구 없다 업그레이드를 다시 표시하는 버튼을 상점에 추가합니다 챕터당 3번 최종 업그레이드를 새로운 생명에 유지합니다 레벨 2 무기 업그레이드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아 어렵네 최종 업그레이드를 새로운 생명에 유지합니다 최종 업그레이드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때까지 찍었던 모든 업그레이드가 다음 목숨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했던 업그레이드가 그 새로운 시도할 때 뉴 트라이 할 때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건가 이걸로 하자 새로 고침이 제일 무난할 듯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당신이 제 보스인가요? 뭐야 이거 다마 고침 뭐야 이거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사용 가능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사용 가능 체인을 쏘서 부수세요 체인은 발로 민다고 안되네 체크 포인트가 생겼다고? 파 viel 최종 are you do 신 이거 새 챕터 되면 지금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했던 것 속은 안 되네 무슨 야 나 원래 목숨 12초였잖아 하나 이런 스테이지 테이블에서 획득한 모든 음료로 추가 생명의 1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스테이지 테이블에서 획득한 모든 음료로 스테이지 테이블에서 획득한 모든 음료로 아이스 손 당신은 독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산성 독성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 이거 좋다 물에 자꾸 빠질때마다 데미지 입어서 짜증났었는데 복반물 통이 가장 편리한 위치에 스폰 됩니다 10초간 이중 무장총을 제공하는 특별한 소다가 자판기에서 나오면 추가 승인 아 아직도 다가야 뭐지? 적들은 whatscom도 입에 laziness 도착 이제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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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긴 문을 열려면 자물쇠를 한 번만 잘 쏘면 됩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칼이어서 한 번에 그냥 쓱쓱 열었던 건가? 이게 총으로는 자물쇠를 정확하게 노려야 되나 봐 지금 나한테는 딱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환경처리 환경을 이용해 처리하면 추가 1초 획득 이거 좋다 야 저 벌레같이 생긴 로봇은 이제 한방에 안 죽는다 데미지 못 올리나? 폭발 소화기가 적을 얼립니다 이동속도 부스트 오프로 뵙기지 못해 뵙기지 못해 렙기지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걸렸어! 추가 생명 2초 부터 부터 푸라아! 재정전 이후 첫 번째 사격에서 두 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생명력 막대 감소 이대로 가야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차고 쏘기 적을 찬 후 다음 배기에 2배의 피해 제일 필요한 거 오케이 와우 어어? 데미지 입어놔 자꾸 어 이거 어떡해 야 나 공격하니까 데미지 입는데? 뭐야 쟤한테는 칼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가까이 붙기만 하면 바로 데미지를 입는데? 탭키를 눌러서 업그레이드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아 내가 먹었던 업그레이드들 아니 아아 저리 가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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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층부터 할 수 있네 하이어소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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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몇 발 남았는지를 모르겠네. 레일건 관통인 것 같은데요? 일단 2층 보스가 전기톱이니까 총알로 적을 폭발시킬 확률 3%? 뭐야? 완전 연사속도 진짜 개 쓰레기다. 와 죽을 뻔. 헤드샷 보너스. 이게 헤드샷 날리기가 좀 편해. 이제 헤드샷 날리기가 좀 편해. 이 무게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심지어 통풍관에서도 최대 속도로 슬라이드 합니다. 이 무게도 못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무게도 못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무게도 못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죽을뻔 했네 적을 폭발시킨 후 추가 보너스 1초를 제공합니다 탄창수 앗 뜨거 앗 뜨거 칼은 그냥 막 휘두르면 되는데 이거는 조준을 하고 쏴야 되는게 좀 어렵네 탄창수 5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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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보스다 가보자고 뜨끈 어? 산성욕이 있으면 그럼 멀리서 그냥 이렇게 쏴도 되는거 아니야? 아야 얘 여기로 멋들어오잖아 괴사갠데? 이리와 하차아 눈갈 지금 꼽혀있는거 봐 기분 나빠 어 코앞에있네 진짜로 안 돼! 눈 오오 이게 왜 꼽혀있나 했더니 이런식으로 쓰려고 로봇들 거의 다 무시하고 갔더니 68%네 영구 지속파워 상점 새로고침 고급 업그레이드를 다시 표시하는 상점 메뉴 버튼을 개선합니다 최종 업그레이드를 새로운 생명에 유지합니다 이걸로 가자 최종 업그레이드를 새로운 생명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어요 관심이 필요해요 포스 포스라고 불려도 돼요? 그러려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점프를 잘 해야 되나 봐 안 돼 초기화 됐어 WASD를 사용해 광고판을 관통하세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잘 가지네요 아아아아아아 뒤질 뻔 이제 뭐 30층에 있겠죠 하아 뭘 봤네 고감로 하아 ca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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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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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통스폰 환경처리 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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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꺼져 맘에 드는 무기가 없네 벽까지 통과하여 근처의 아이템을 스캔합니다 적을 폭발시킬 확률 자동사도 오로 quit 발렐pler 중요한 건 오, 살았다. 아, 아, 무서워! 더 멀리 있는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멀렛던, 렛던, 렛던 꺼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진 재장전 완전 돌진을 사용하면 무기가 즉시 재장전됩니다 완전 돌진이 뭐지 완전 돌진 재장전 되게 좋은데요 내가 돌진할때마다 차칵차칵 소리들려 이게 장전속도가 좀 느려서 자칵차칵 점점 잘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자신 어디서 자꾸 감전이 되고 있는데나 근데 플라즈마총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어 아니네 다른 거네 난 레일건이구나 이거는 플라즈마총이고 감사합니다 어차피 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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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짜증나게 Exact 뭐야 물고기가 홀로그램 이였네 대박 뭐야 공주ста 미안 근데 공주가 조금 이상하게 생김 Crazy …. 잘 가 빠기 많이 쳤네. 어?? 어?? 터진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 피야?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 어어 역시 저격을 주네 우클릭을 길게 눌러 조존하게 아 어디있는데? 엄청 빨리 찾아야 되네? 어? 내가 맞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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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회를 잃지 못하는지 그냥 다른 제품을 먹기 위해 몇몇을 재가입을 한 분의 경관이 한 분의 경기를 일종의 통합 бол소 만약에 살아있고 죽을든 사이에는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든 짝타옥의 옷을하려고 내가 널 괄호하는 것 많은 로봇들도 사용하는 그리스로 그리스로 전형해죄 우리를 엔진한 것 이 시절은 이 시절을 끝났습니다. 우리 AI의 수컴퓨터가 인터넷에서를 시작합니다. 마지컬 시즐을 그리고 우리의 프린세스의 버젼의 blood 모든 것들에 오늘 우리는 한번에 모든 것들을 다른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몇몇의 chances 누군가가 누군가가 디멘 카이오스 혹은 神 아니 징그러어 모더레터 please and if nobody comes will your 10 seconds of nonsense be enough to distract you from ultimate despair help me 모더레터 아니 머리에 구멍이 저렇게 크게 났는데 왜 다들 날 찾는거야 너 일어나시게요? 뭐야? 클리어가 됐네? 아까 그니까 내가 늦게 쏴서 배드엔딩 나온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가 그런건가봐 며 연고 지속 파워 레벨2 무기 업그레이드에 잠금을 해제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군요 고만들어 고만들어 러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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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엥? 뭐 산납이야 무슨? 나 살아났어 러브팀 부팅중 진화중 안 돼! 내 귀여운 다마고치가 괴물이 됐어!! 도부회상 재활프로그램에 오신걸 환영해 두뇌 재가동을 즐겨주세요 드디어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됐네요 모스 저를 미스터 도파민이라 불러줘요 제가 이 가상 팻 장치 안에 갇혀있네 평화코퍼레이션에서 보스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날 숨겨놨나봐요 예방조치로요 저는 목소리가 없어요 이 활동에서는 보스의 두뇌를 사용해 읽고 제 목소리를 상상할거에요 알았죠? 보스의 머리는 엄청난 회상을 겪은 뒤 회복하는 중이에요 새로운 홈홈 미디어 종의 일원이 된거죠 가장 먼저 두뇌를 즐겁게 해야 돼요 머리를 움직여서 회복 프로세스를 시작해보죠 준비됐나요 보스? 10초동안 즐겨봐요 TV를 봐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눈 번쩍거리는거 되게 눈아프다 잘했어요 빠르게 재활할 수 있겠네요 당신은 우리 노예나 마찬가지 아이쿠 그러니까 관중들과 다름없어요 말하는게 좀 이상한데 인공지능이 장악한 이후 거대한 노예를 엔터사업은 경제에 중추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요 생명소다 두뇌 재가동 13% 재활용 진행 중 로봇 부품 쓰레기 여긴 내가 명상하는 공 사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독특한 사냥개 쿨한 2090년대 마소트 프린터 생겨난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기계 흐헤헤헤헤헤헤헤 이제 어두운 길로 이어지는 저 문으로 가요 저쪽에서 만나요 보스 아이쿠 오디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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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네 여긴 화장실 사용하려면 조가비를 뭐 세 개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조가비 세 어멋 어멋 여기 아버지가 좋은 아파트를 구하셨네요 걸을 수도 있지 않나요? 복고인간들은 대부분 집에서 VR을 사용해 걸을 수 있으니까요 일어나서 여정을 이어갈 시간입니다 적어도 의료보험은 주잖아요? 계속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죠 부활했어 무려 3D로 나 상태가 안좋아 그녀를 구해라 왜 이래? 4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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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재활훈련하고 있는거야? 안내원이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아 어 나 죽어 오케이 무기를 바꿔야 될거 같은데 근데 개꿀 패시브 스킬이 여기 나오네 아 기관총 재산재 재산재부터 일단 찍자 권총을 어떻게 해도 되겠지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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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얘 뭐야 나 왜 잘하지? 아 이게 난이도가 보통이어서 쉬워진건가? 피스톨 레벨 2 후추총알 총알에 후추를 사용해 피해량을 두 배로 늘립니다 괜찮은데? 다른.. 다른 무기 안나오나? 아이스소드 아소로가자 아소 하이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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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네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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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업그레이드가 유지되는 거네 산성 날라갔네 약간 속도 다른 목이 없나 아이 다 좋은데 탄창이 너무 적다 계속 재장전 해줘야 돼 명중률 너무 안좋아 아유씨 와 무기 너무 안좋은데 그래도 검보단 나 검이 데미지가 낮은데 공격속도가 슉슉슉슉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슉슉슉슉 이래서 되게 안좋아요 안좋아요 기관총 손기 더 정확합니다 조용하지만 심형적입니다 여기로 가자 이러고 탄창 늘리면 괜찮아 또 하나 될 듯 뭐야 저리가 아 아따 아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소다 수류탄 탄 폭발 확률 탄창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없어? 탄 폭발 확률 아이템 스캐너 적의 정확도를 분산시킬 확률? 어? 레일건이다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소음기의 날이야 이만판은 이무기로 쭉 간다 얘들아 재미있게 보고 있는거 맞지? 아무도 채팅을 안쳐 총알이 적을 관통할 확률? 관통의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겁나 많이 보고 있었네 다들? 아무도 채팅을 안치길래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지? 꺼져 하긴 아침 방송이니까 다들 바쁘겠지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총 쏴대 끼고 있을게 문 자물쇠 도탄 확률 도탄이 여기 뒤집어 려나 도탄 도탄 랜 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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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 업무 스트레스까지 총으로 쏴주냐고? 아... 그건 너무 힘들다. 어? 단창이 늘어나는데 헤드샷 보너스가 있네? 하아... 아니야... 단창으로 간다. 단창이 훨씬 중요해. I'm here to kick ass and make lollipop 살려줘. 아아아아아아 개 오바야아아아 아 한번 삑살이 났다고 바로 죽어버리네. 엄청 힘들지? 아니 안 힘들어. 야 한번 죽었다 이씨. 어... 미안. 이게 또 하다보니까 헤드샷이 좀 잘 맞네. 플라즈마 총 한번 해보자. 플라즈마 총 한번도 안 써본 것 같아. 플라즈마 총 Bottom 기관총이랑 크게 다를 레 чем은 없어보이는데? 으앙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기관총 레벨 2 소음기라고? 아 무기를 한 번에 레벨 2짜리로 바꿀 수 있는거야? 돌진재장전 일단 2무기로 쭉 가보자 일단 2무기로 쭉 가보자 아 이 타격감 진짜 개별로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는 느낌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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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자물쇠도 한번에 못 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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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시 바꿔야겠는데 아 총 다시 바꿔야겠는데 플라즈마 레벨 2 무한벨트 배터리로 편리합니다 아 무한탄창이 되는거야? 쓰읍 딜이 낮은 대신에 무한탄창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닭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쏘면은 이동 속도 느려진다 현 아 아 싸우고 계속 쏘니까 좋긴하네 아 비켜 유독한 냄새 너무 남자다워져서 적과 다우면 적이 약해집니다 그건 칼 들 때나 좋지 가보자 monte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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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리볼버가 짱인듯 어... 아 레이건 또 나와서 걔 꼴 보기 싫어 차고 쏘기 적을 찬후 다음 사격에 두배 피해 일단 이거 찍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전기톱 돌진하는 거 개빡치네 아 전기톱 돌진하는 거 개빡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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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볼버 레벨2 나왔으면 좋겠다 샷건 가볼까? 샷건도 아직 한번도 쏴 본 적 없거든? 샷건이 딜이 딜이 풀이네 좋을까? 좀 써보자 써봐야 알지 써봐야 알지 와하하하하 아 딜이 좋긴 하네 하하하하 야 범위가 미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조건 재산제다 무조건 재산제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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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질뻔했네. 저기서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신속 슬라이드. 확실히 멀리 있는 적을 쏘면은 딜이 거의 안 박히네. 적 스캐너. 적 스캐너. 적 스캐너. 적 스캐너? 아이템 스캐너도 아니고? 오오. 오오. 잘 보인다. 저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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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 이토. 나쁘지 않은데? 출고 표시 이건 필요가 없어 도탄 확률 도탄이 될 때 이펙트 되게 화려하다 이제 44층이야? 사고 쏘기 보스를 사고 쏘면 거의 한방에 가겠는데요 대파 Schön dessa 회사 대파 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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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기높 쏘기 쏘기높 쏘기 여긴 안떨어지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빠르게 벗어난다 드론차기 하하 아프다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다 첫번째 사격 재장전 이후 첫번째 사격에서 두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어깨 빨랐다 그지? 슬로모션 마지막 남은 생명 3초동안 슬로모션 활성화 없는거보단 낫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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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스폰 적 관통 확률 마땅한 게 없네 속도 부스트 좀 이상 못 쓴대 이렇다 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제 보스냐? 제발 여기서 헤드샷 보너스 어떻게 보스까지 왔네 어? 뭐야? 이번엔 닌자인가봐 뭐야 씨 깜짝이야 나한테 공격했어 나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거야? 뭐지? 반대로 가고 있네 어쩌다가 방향이 지금 바뀌었지? 에? 이게 뭐지 환각인가? 하하 헤드샷은 고치기 힘들겠지 아무리 그들이라고 해도 왜이래 이거 이거 RPG인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게 뭔데? 어릴 때 RPG를 좋아했나? 선제에 능숙해 보이진 않는데 안 그래? 화학 컴퍼레이션인가? 부서진 내 머리로 놈들이 원하는 걸 하려는 걸까? 넌 미쳤군 환각 속에 빠져있잖아 그렇다면 최대한 공정하게 싸우자 혼재로 싸워보자고 공격! 총알은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 자기 생명을 총알 몇 개에 맡기는 건 바보들 뿐이야 기회를 노리고 싶다면 검을 잡아라 이제 천사처럼 싸울 수 있겠고 불공격은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이템 상쾌하네 아! 난 턴즈가 싫어 끝이 안난다고 공거리 공격은 내게 아무 효과가 없어 수용 없어 놈이 너무 빠르니까 던져! El2 아니 아무 그럼 효과 없는데 어떻게해 상쾌하네 느껴진다 분노의 힘이 늦겨져 아 난 기다리는 게 싫어 뭐야 환각을 깨트린 건가 그렇군니 두뇌가 아직 치료되고 있구나 아 이 고통을 마친 애가 인간인 것 같아 죽은 후에 로봇은 어디로 가지 왜 인간들은 영혼을 빼놓고 우릴 만들었을까 하지만 너도 영혼이 없지 안 그래 뭐야 나 총이 없어 나 총이 없어 아 아 어? 무기를 계속 집을 수 있네 무기를 계속 집을 수 있네 뭐야 이번 보스 왜 이렇게 시시해 이게 뭐임? 흐흫 흐 모자를 얻었구요 어? 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꺼져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삿갓 개단단해 잘했다 영구 지속 파워 새로운 생명이 유지할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좋다 총 계속 고를 수 있잖아 지쳤어요 땡뻘 존에선 누락된 5% 때문에 환각이 생길 수 있어요 보스 조심해요 챕터 5 자 챕터 5 뭐야 이제 레이저가 있네 함정으로 아아아아 다칠 수 있습니다 아 아파 아아 레이저 함정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 와 야 떨어질 때도 저걸 보고 떨어져야 돼? 헉 너무 어려운데 이제 난이도가 진짜 공격적으로 어려워졌구나 앤헤 젠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아니 뭐야 쟤, 쟤는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돼? 밀 쳐야 되나? 유지할 업브레이드 아하, 밀 치면 되네 이제 확실히 어렵다 어, 기관 총 레벨 2 일단 이걸로 가자 레벨 2짜리 무기 바로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해줘야지 개, cra인, 열이 안 당하고 chaotic 팩트 침대 Ghysi 오 샤넬 오 샤넬 오 샤넬 오 샤넬 오 샤넬 오 샤넬 마샤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니 아 컨트롤 미스 아니 이게 저 뭐야 대각선으로 돼 있는 곳에서 대쉬를 하면 갑자기 얘가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재장전을 눌러 적에게 검을 던집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유지아 러프의 레벨 2 소음기. 소음기를 쓸 때? 소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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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와아 아니 저 레이저 진짜 너무 어려워 후 적의 정확도를 분살시킬 확률 저런...이런거 한번 가볼까? 필요한가? 헤드샷 보너스 이거 좋다 훌륭한 일이야 잘 안 될 것 같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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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얘 horns franch주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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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주인공 또다시 90년대입니다 모든 곳에서 끔찍한 목소리 연기를 보이고 질낮은 농담을 던져요 이게 뭔 미친 소리야 딴거 줘 샷건 레벨2? 아... 샷건도 좋긴 한데 샷건 갈까? 뭐할까? 샷건 가야지! 샷건 미친 역시 샷건이 좋다니까 재장전 후 첫번째 사격에서 두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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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진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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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아 아니 이게 레이저가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한 대만 맞으면 바로 죽을 것 같아 차고 쏘기 돌아서 가야지 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샷건이라 헤드샷 효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아.. 근데 이게 죽어가지고 그.. 능력이 초기화됐어요 근데 지금 나왔네요 또.. 그래도 헤드샷 간다 상남자는 샷건으로도 헤드샷을 날릴 수 있지 파이팅! 하아.. 적의 방패를 잡고 돌진을 사용하여 다른 적들을 밀 수 있습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근데 어떻게 잡는 거지? 방패를 어떻게 잡은 거야? 아이씨 왜 한방을 안들어? 밀기! 방패 떨군 거를 잡을 수 있네 적 스캐너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 야 나 떨어져 곧! 55층 돌진재장전 좋다 렛츠고 다 밀치고 다니니까 되게 재밌네 재산재까지 야 이번판 이거 이거 죽을 수가 없겠구먼 야 죽어요 야야야 떨어짐 어 여기가 어디지 살았다 어 나 방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 떨어짐 어 뭐야 나 왜 안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다시 시작번으로 아니 이게 낭떠러지가 티가 잘 안나 아 너무 큰 실수 했다 아 너무 큰 실수 했다 아 너무 큰 일찍 아 너무 큰 일찍 흐흐흐흐 See you later 어디로 가야돼? 이제 남 캠버 C 아 김 보소 다 10초가 추가간 이중모장 총을 제공하는 특별한 소다가 자판기에서 나옵니다 그런거 필요없어! 난 샷건이면 좋다고 렛츠고! 오용~~ 오용~~ 오용~~~ 버블잠프 떨어져 죽을 일이 조금 더 감소하겠네요 떨어져 죽을 일이 조금 더 감소하게 보이는데 꺼져 꺼져 이네도 먹고 지명타 확률이 있네 지명타 확률이 지명타 확률이 지명타 확률이 지명타 확률이 지명타 확률이 지명타 확률이 불도저 지명타 확률이 지명타 Ea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첫번째 사격. 어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치명타 확률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야. 미션 후원 가능하냐고요? 아휴 그럼요. 빨리해줘. 지금 해. 지금 해 빨리해 빨리. 그럼 그 사이에 난 방제를 바꿔야겠다. 아 레이첼씨가 방제 좀 바꿔줄래요? 이거 방제 안 바꿨는데.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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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써 10라운드 왔어? 언제? 이건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저기 또 있네 어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클리어! 오케이 상점 새로고침 층마다 무조건 한 번씩 할 수 있게 바뀐다 레벨 3 레벨 3가 시급하다 와 대박 재장전 안하고 권총 계속 쓸 수 있어? 와 레벨 3가 좋네 보스 또 그 느낌이 들어요 우릴 지배하는 누군가가 있는 듯해요 게임 안에 있는 느낌이 들었죠 게임 안에 너 나야 챕터 6 어? 쟨 누구야 거대한 아니아니아니 거대한 펜을 돌진에 통과하라고?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또 10층 위에 있겠지 그래 어 근데 조금 있으면 옥상이다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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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아니 바닥이 무너졌어 봤어요? 와 나 순간 움찔 했잖아 바닥이 유리여가지고 아 이러면은 미션은 취소되는건가? 레이전 안 밟았으니까 인정? 다 꺼져 오케이 꼬린 레이저 방해 레이저 데미지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 아 이거 나한테 진짜 필요한건데 아 아 지금 못해 아 레이저를 밟으면 밟는거 자체가 안되서 그래도 일단 하자 자 마지막 라운드죠 이거 오케이 살며시 살며시 맞아 너독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됐다 클리어 또 폭발 얼굴로 폭발 보너스 치명타 예에에에에에에amp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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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데? 갈고리 잡기 돌진을 사용해 적을 잡고 적에게 더 빠르게 닿습니다 층마다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빨빨 별로 안좋은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써보자 뭐야 이렇게 한 번 쓰면 끝이야? 너무 별로인데? 도착 바 Happy 다 함 로 뱃 뱃 뱃 네 공 이유 꺼져 꺼져 굿 차고 쏘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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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레벨 3 야 이걸 내가 66층까지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랍 레벨 3 자 다시 장전하면 여러 발을 싸워서 엄청난 일격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장전할 때마다 막 계속 탄을 우겨 넣어가지고 막 엄청난 공격을 퍼붓을 수 있나 봐 무서운데? 뭐야 우와 미친 탄 계속 우겨 넣기 어? 더 안 우겨 넣어져 한 3번인가 4번 장전하면은 더 안 넣어져요 탄 계속 우겨 넣기 방패도 뚫는다 재장전 한 다음에 방패로 부수는게 되게 좋은데? 더블 점프가자 유일한 승리 드디어 컨덕을 선택한 시즌 참으로 앗뜨! 이제 보스인가? 어 보스다 오케이 진짜 파적질 세네요 자판기 뭐야? 자판기? 어 아 죽어! 으어억! 좋아 이 눈깔 문 열때 필요하겠지? 어? 아니네? 볼링이네? 하하하하 빠바밤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 그 보스 뭐 물어봐도 돼요? 뭔데? 그들은 왜 영혼이 없도록 우릴 프로그래밍 했을까요? 하하하하 뭐야 짜증나 Favorite 디디 인간 нек 이젠 지뢰가 나오네 와 양쪽을 부셔서 열어야 돼? 어 이러면 샷건이 좀 안 좋은데? 이제 옥상인가?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 아 아 아 이제 무기 바꿀 때 된거 같애 레벨 3 나와줘 제발 에리베이터가 한 번 작동합니다 한층만 건너뛰고 올라가세요 오 오 오 오 개별로인데 침착했다 제발 나 꺼져 이거 데모 버전 아니에요 아킴보 쏘다 아 레벨 3 무기 없어? 돌진 재장전 웬딩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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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한 게임에 긴장감을 더해주지 이 무기 1레벨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레벨이 확률적으로 뜨나요? 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레벨 1짜리 무기잖아요, 그죠? 나는 샷건을 들고 있고 자, 이제 돌리면 레벨 3짜리나 2짜리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말고 1짜리네요 죄송합니다 2로 나와요 낮은 확률이지만 앗뜨 꺼져 아, 이제 뭐 다 지뢰야 아, 이제 뭐 다 지뢰야 아, 이제 뭐 다 지뢰야 잠깐만 있어줘 한 스테이지만 클리어하고 옆에서 다 속옷이 앉아있어 어 비켜 비자 먹어야 돼, 시간이 없어 꺼져 꺼져 다 꺼져 렛츠 고 이거 여기에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죠? 이거 보스까진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조금만 참아 금방 아, 레벨 3 무기 진짜 더럽게 안 나온다 어 렛츠 키우슴 빌리연드 달려야 돼 꺼져 아 아 하지마 꺼지라고 10분 미러 피져먹어야 돼 꺼져 꺼져 자기도 소리 들으면서 다 아 아 아 아 꺼져 저 관통 확률 올리자 아 왜 이렇게 애매한 것들만 나오지 다 건너뛰어 아니 방금 멀쩡하네 갑자기 쓰러지지 않았어요? 헐리우드 액션인가? 꼬리 오케이 야 보스다 아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없네 방금 레벨 2 나왔죠 지뢰 해킹 활성화하면 지뢰드론이 피해를 반만 입힙니다 음 필요할까 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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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오는 중 알았다 제가 보스의 장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빌딩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좋아요 들어왔어요 파일을 읽을게요 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뭔가 찾은 것 같아요 규칙이 있네요 중요한 로봇이 죽을 때마다 체크 포인트가 생긴데요 알겠죠? 하지만 이 책에는 중요한 로봇이 없어요 물론 저 빼고요 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일종의 배틀에서 보스가 절 이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배틀은 어때요? 그 게임 알죠? 저를 쓰러뜨리고 체크 포인트를 만들려면 3번 이겨야 해요 소달 콜라BO ramen 떠 준비됐나요? 그... 으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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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오 야 니가 져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수상하게 생긴 QR코드 있는데 이거 스캔해볼까요? 혹시 되나? 이게 힌트일지도 몰라 오 QR코드 안 먹어요 짝퉁인 듯 가위 오 이겼다 이거 근데 완전 랜덤 아니야? 오 가위 가위 낼 때마다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위 내자 비겼네 가위가 승률이 높아 가위! 안 돼! 어? 아 얘가 세 판 이긴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세 번만 이기면 되는 거구나 계속 누르면 되네 빨리 아니 아니 고! 오케이 제가 쳤어요 축하해요 절 이겼어요 보스 진짜 중요한 로봇을 이긴 거죠 같이 가위바위보 한 거 진짜 재밌었어요 하지만 전 이제 쓸모가 없어요 제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없어요 보스를 돕기 위해 프로그래밍 됐거든요 제 존재가 곧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 건물의 방어 시스템에서 해킹을 감지하면 저를 없애려 될 거란 점을 보스에게 말하지 않았죠 미안해요 보스 최종 전투 전에 보스에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절 위해서 저 샛노란 자식을 혼줄내줘요 알았죠? 방어 시스템이 곧 올 거예요 보스 뭐 물어봐도 돼요? 죽은 후에 로봇과 인간은 같은 곳에 갈까요? 보스가 이 건물 꼭대기에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중요해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곧 작동을 멈출 거예요 싸우는데 지쳤어요 땡뻘 땡뻘 이게 되네 아니 뭐 감동적인 척 하고 있어 너 나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평화롭게 잠들다 묘비가 세워졌네 안 돼 진짜 가버린 거야 가자 챕터 8 화이날 보스 드디어 마지막인가 보다 오케이 어 이번에는 무기가 세 개네 샷건 좋으니까 샷건으로 계속 가자 어 뭐야 으니? 바로 보스전이네 엉덩이 봐 오우 오우 아우 자꾸 어디서 쏘는거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아 안 끝났구나 그래 뭐 빨리 결단을 내려 어떻게 할건지 달린다 우와 떨어진다 챕터 9가 있어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대화 나눌 시간이 있어 도대체 상공 몇 미터에서 떨어진거야 이게 무슨 미친 소리 우와아 수영장에 있었네 뭐야 이러고 끝이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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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다려 이건 뭐 버네편이야? 어 이거 장전 안해도 되네? 어? 어? 레일건! 일단 너네 너네 좀 가봐 어어 저거 왜 안 죽냐? 어? 타겟했다 로켓을 쏴! 너! 다 됐어! 워후! 아직도 안 끝났어? 다 됐어! 걔 애들이 되게 공손하게 얘기한다 다 존댓말로 얘기하네 네 오! 짱 재밌겠다 다 됐어! 컷 빨리 죽어 어! 진짜 죽었다 어어! 머리 날라온다! 머리 날라온다! 어? 안녕? 어? 어? 개소리야? 테마 premiers 예에에에에에에에 여러분 그 Tikk 그리 gugg 우당 인한 우리가 흟주 주 맞으러 감자 이 신발 얻으려고 이 짓을 했어 앱 이용 약관은 읽었겠죠? 네? 불안하게 왜 그래요?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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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허찍거리 했었네 대에..박 야 근데 진짜 딱 전형적인 90년대 히로인 아니냐? 소롱머리에 저..뭐라고 해? 에어로빅 복장 참 감성 잘 살렸어 스페이스 돌지는 뭐지? 아 뭐야 저거? 하하하하 아 사막오체 친구 마음이 아파 어? 스페이스 누르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하하하 스타일링 삐아아 와하아아아 오아아아아아 저 친구는 누구야 복도의 권인데? 어 잠들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 신발받으러 왔구나 아니 아직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수상하게 웃지? 계속 나아가야 할 시작합시다 올라가야 돼 무한모드 아니 야 신발 준다며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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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발 내놔! 돌진 재장전 좋다. 되게 자연스럽게 무한모드로 이어지게 해놨네. 폭발 보너스 지뢰나온다. 폭발 보너스 폭발 보너스 폭발 폭발 추모! 추모! 결국에는 그러면은 신발을 못 받는거야? 너무 너무 슬픈데 아 아 아 아 아 6254위? 아 이건 좀 자존심 상한다. 모데레이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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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 건가? 뭐라고? 뭐라고? 헐! 나 로봇이었어! 어떤 것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안 필요해 인내로 인정하는 사람의 인내로 인정하는 것 인내로 인정하는 것 에서는 그냥 이 말 이 말 이 말 그 이 말 그는 다음 주연 다음 영화 다음 근데 말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해 너? 고장 났어? 난 너는 절대 내 친구가 라고 좋아해 너는 이렇게 hungr임에 Bombosha님? 넌 이렇게 새로운 샤넬과 사랑한 경쟁이야 놀라게! 너는 이 프로봇 같은 경우가 아니지? 너는 새로운 샤넬! 클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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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 잠금 해제 아 근데 죽긴 했네 이제 멋진 차림으로 문과 적을 발로 찰 수 있어요 뭐야 신발 여러개가 있어? 무한모드 게임 잘 만들었다 재밌네 역시 엔딩엔 반전이 있어야지 그게 좀 식상할지 몰라도 난 좋았어 자 어 이렇게 즐겨본 물렛 물렛매드잭이라는 게임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솔직히 컨텐츠용으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할까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플레임TV에 풀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용로가 저녁 용로가 저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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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